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여보 시청자분께서 그 기름으로 파를 볶으라고 했거든? 아구야 세상에 집에 기름이 없나 이게 정말 안 좋겠어요 이거 지금 통조림에 들어간 방부제 처리 다 돼있는 건데 꼭 짜고 꼭 짜고 해야 돼요 그러겠네 내 가족한테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지들이 없다 해도 없겠나 있지 발라봉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 세상에 유기농 없다고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아 진짜요? 그럼 제사장 음식도 사 먹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유기농은 없으니까 직접 하면 없잖아 유기농은 없잖아요 여보? 여보? 여보 짝 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대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제가 따라하는 거죠 따르는 거 내한테 대드는 거가? 따르는 거예요 아니 뭐 개 하나둑 말하면은 너는 뭐 하나둑 말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까지 다 대드릴라 칸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노? 아니 니 그 밑에 직장 밑에 사람들한테는 가능한데 내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어? 내가 뭐 그냥 사람이가 니 시어머니 아가씨 어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가 동네 사람 같이 모아서 차 한잔 할 때 니 얘기 하지도 못한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잘한지 싹싹하게 구찌 가방 버버리 가방 응? 다 하나씩 메고 와서 며느리를 사줬다 칸다 니 누나한테 뭐 해줬노?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잘쓰림을 계속한다 아이가 니가 말해봐라 입이 뚫려 있으면은 어머님 그럼 가방 필요하세요? 응 어머님 저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메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니 나일 때는 원래 그런 거 들면 안 된다 어? 니 나일 때는 그렇게 재력이 있어도 있다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자? 아이고 꼬레 어린 놈이 저런 거 메고 저런 거 타고 너 뭐라 캔다 생각 똑똑해 내 아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예요 내 아들 주머니에서 그게 왜 빠져나가는 내 아들 주머니에서 하나도 안 빠져나간다 어머님 빵이랑 저는 같이 방송하면서 같이 아니 니도 맞벌이 하는데 왜 자꾸 내 아들 거 살라카노?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 돈 없이 상대지 어머님께서 크게 소비하시는 돈은 빵님 주머니 빵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예요 뭐야 세상에 우리 아들 돈은 못 건드림데 내가 우리 아들 돈은 못 건드림데 알았나 내가 눈이 크게 들어 봐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걔를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내가 인마 어... 인마란다 내가 어? 기저귀 같은 것도 내가 손으로 다 삶고 빨아가지고 옛날에 지금 하얀 게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없다 다 그 손으로 있다니까 수건 그거 다 짜가지고 끓이고 빨고 그렇게 오냐오냐 기르셔서 지금 살이 분별을 못해요 빵이가 야 걔가 얼마나 영재 소리라면서 똑똑히 들었는데 주위 사람들 다 얘기해봐라 다 예의받았다 카고 착하고 어? 성격좋다 카다 니는 고맙다고 생각해라 니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머리랑 사회 돌아가는 머리랑은 다른 머리에요 애가 공부를 잘할지 모르겠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더라구요 까막눈이에요 어머님 니가 영은 까막눈이잖아 저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야 알아요 도끼 눈을 떠가지고 시어머니를 쳐다봐 너 도끼 눈을 떠가지고 시어머니를 쳐다봐 너 도끼 눈을 떠가지고 시어머니를 쳐다봐 너 니가 아무튼 내 얘기도 못한다 답답해가지고 현찰이 제일 좋대 현찰이는 약간 예의없어 현찰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님 현찰 엄청 좋아하세요 어머님 현찰을 좋아하세요? 어머님 현찰을 좋아하세요? 웃으세요 뭐라고요?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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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 어머님 어머 우리 얼며느리 왔나 얼누리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아니다 이리가 이리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지 바쁜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보고 싶긴 했나 그럼요 전 어머니 돌아가셔서 하늘이 내려주신 어머니가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어요 고맙데이 많이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니까 사바랑 배가 철이라가지고 제가 한 박스씩 갖고 왔어요 고맙데이 요새 이렇게 야채랑 과일이 비싼데 고맙다 그럼요 어머님 과일을 먹어야 그냥 비타민으로 되는 알약 같은 건 인위적인 거고 과일을 먹어야 자연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거 같다 보니까 피부도 이렇게 고우신 것도 저 과일 때문인거죠 어머님 맞다 맞다 나 어머니 닮고 싶어요 아니다 젊은 게 최고지 뭐 딩동 아이고 아이고 얼메 맞나 어머님 차가 너무 막혀요 차가 많이 막히지 빨리 보고 싶었는데 차가 너무 막히지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올게 어머님 아이고야 세상에 니 말도 잘한다 근데 사실 뭘 드릴지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아니다 아니다 됐다 아 그럴려다가 과일을 살까 옷을 살까 하려다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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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사줘도 된다 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죄송한데 어머님 필요한 거 아버님 몰래 사시라고 제가 봉투를 이렇게 좀 아버님 아이고 이게 뭐고 아이고야 세상에 이거 뭐고 이거 안줘도 된다 아버님 몰래요 아버님 후병 아이고야 너무 고맙데 아니 어머님이 어머님이 어머님이요 어머님 어머님 강국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 생일때 이러셨어 아니 너무 좋아 너밖에 없다 남편보다 남편보다 너다 아니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만 에르메스 벨트 매고 어머님은 옷이 아버님에 비해서 좀 초라하신거 같아가지고 내가 신경쓰여서 잠이 안오는거 있죠 다 늙으면 위에 걸치는건 안필없다 어머니 보여주는건 안필없다 어머니 옷이랑 그렇게 이쁘면 뭐하노 내가 늙었는데 무슨 말 추하다 어머님 제 어머님이 밖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는거 저는 너무 싫어요 내가 초라한거 입었으면 입었지 우리 시어머니가 아무데서나 그렇게 시장에서 산 옷 입는거 제가 용서치 않으니까 앞으로 옷살때마다 저한테 꼭 전화주세요 제가 안입어도 어머님은 꼭 명품 입혀 드릴거에요 앞으로 꼭이요 아 너무 고맙데 잠깐만 나 이거 나 욕먹을거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거 상황극이에요 이거 저희 어머니 안이러세요 어머니 간은 언제에요 지금 너무 맛있어보이는데 간이 아까부터 보니까 안하신거 같아가지고 야야 내 아들한테 간 세게 하나 우리집은 간 세게 안한다 몸에 나쁘다 소금 많이 먹어서 뭐하면 일찍 죽네 빵이 너무 짜고롭게 먹던데 짜고롭게 먹는다 걔가 걔가 짜고롭게 먹는 경향은 있는데 집에서는 어머니 타요 어머니 세상에 니가 하라고 내가 어머니 어머니 제가 요리가 서툴잖아요 그러면 또 아버님한테 혼나고 빵이 같은 맛없는거 먹으니까 저는 집에서도 빵이가 내가 한 요리를 잘 안먹더라구요 그럼 어떡하면 우리 아들 뭐 먹는거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구야 감사하다 참 방송에서 잘 봤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마메레진 조금만 넣어야 돼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어머님 여기 지방에 고지혈진 껴버리면 안 되니까 마메레진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구야 진짜 너 말 많다 그냥 저희에서 TV나 보고 있어요 어머님 전 주방에 있어야지 무슨소리에요 어머님 마요네즈 지금 우리 엄마 손 쳤어요? 손등 마요네즈 너무 많이 뿌리셔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님 나이 많으셔가지고 손목 치면 손목 다치세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 이 마요네즈를 많이 먹으면 여기 손목에 필줄이 가는데 콜레스테롤 많이 껴요 지금 내가 저주하는거가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내가 오래오래 효도하죠 그렇게 바라보니 막 얘기하는거 같다 어머니 그럼 오래 사셔야 내가 매년 내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명품도 사드린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접지르는거 말아 저거 잘못 잘 기억 안해가지고 어머님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데리야끼 소스 살짝 어머님 어머님 보려고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참치마요네에요 너무 맛있겠네요 너 왜 이렇게 상스럽게 웃어 너무 기뻐서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참치마요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말이 상스럽나 웃음 왜 이렇게 상스럽나 그렇게 웃으면 안된대 너무 진심으로 울어나와 기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나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웃는 사람 없다 조심해 왜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 말하나 표정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의 모습을 다 버릴게요 세사람 되겠습니다 어머님 세사람 되겠습니다 어머님 이거 갖다 놔야 되는데 빵아 이거 좀 갖다 놔 어머님 바쁘셔 일손 부족해 이거 갖다 놔 빵아 아구야 니가 미쳤나 내 아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좋아하게 들어오라고 내가 이 선까지 해갖고 이 왕을 들어오지 말라 아무리 설거지가 살고 근데 내가 착해갖고 그 선 넘어갖고 계속 설거지 해주려는 거 내가 볼 때마다 손바닥을 쳤다 이렇게 넌 그냥 가서 공부하라고 넌 그냥 쉬어라고 네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손으로 이거 안 치우고 감히 내 아들을 불러? 아니 어머님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더라구요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잘 좀 하자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왜 그래? 아버님 아니 내가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시키는 것도 그렇고 난 여보한테 시킨다고 혼났잖아 아 아 맞나? 나도 손님이야 아 내가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약간 그렇게 뭐 해야 되지? 환경이 약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렸을 때고 지금 어리지가 않잖아 응 중간에서 잘못한 거야 와서 도와줬어야지 직접 아 맞다 맞다 맞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없게 해야지 뭐 잘못했는데 뭘 잘못한진 알아? 왜 이런 일이 발발한진 아냐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 뭘 뭐 뭐 저 빨리 주방에 와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니가 한 후살이고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잘못한 거를 인지 못한 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앉혀놓고 싸우게 만든 거 안 싸우게끔 만들었어야지 애초에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었어야지 그게 잘못한 거라고 근데 나도 이렇게 아 네 어머님 어머님 야 어머님 왜 지금 뭐 아들 갑자기 왜 불러서 혹시 나한테 막 뒤에서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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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하고 있었어 네 알겠습니다 짠 어머님 제가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4시간 걸려서 왔는데 참치마요 너무 맛있겠어요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런 거 먹는다면서 내가 그래서 니 때문에 배웠다 한스델리 한스델리에서 많이 먹었었어요 문델리? 그 유명하나 예 5천원짜리 밥이요 어머니 왕복 8시간인데 참치마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잘하는 요리이신가봐요 잠깐 기다려봐라이 배철이도 그럴텐데 하하하하하하